주제는 문명의 교차로 시칠리아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스페인 안달루스 전공인데 스페인 안달루스 전공하다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안달루스가 여러 문화들이 섞여서 하나의 교차로적인 역할 그 다음에 전달자 역할을 아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쭉 이태까지 안달루스를 연구하면서 정말 안달루스가 굉장히 문화의 융합이라든가 문화의 전달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또 종교 간의 어떤 화합이나 이런 것에서 볼 때도 굉장히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달루스 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칠리아를 이렇게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칠리아는 정말로 안달루스보다도 그 이상으로 보다도 아주 굉장히 많이 어떤 문명 간의 융합이나 문명 간의 교차로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쭉 한번 발표를 통해서 했었는데 좀 더 우리가 좀 진척을 시켜서 한번 이번에 지중해의 주제와 거의 맞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제가 발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금 한 20몇 분 남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부족하면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칠리아가 왜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그냥 한번 지도를 놓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지금 지중해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지중해 지역원도 마찬가지지만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전체에서 거의 딱 절반 가운데 있는 게 가운데 있는 지리적이 바로 시칠리아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가 시칠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거의 딱 정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섬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중해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지리적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고대로부터 중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그 지중해의 중심은 동쪽이겠죠 그리스하고 이쪽에 이제 소아시아 쪽 이쪽이 중심이었다면 나중에 이제 사실 이쪽은 거의 서지중해 쪽은 사실 역사적으로 크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아랍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페인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전체 지중해가 이렇게 넓게 포진하면서 중요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것은 이 동지중해였다 왜냐하면 동지중해 쪽에서 워낙 역사적인 어떤 그런 변동이 많이 작동이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주로 그냥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해서 뭐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 문명 그 다음에 뭐 로마 문명까지 거의 대부분 이쪽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중요했다라고 우리가 쭉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지리적 위치로 보면 시칠리아가 딱 중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칠리아가 아마 이 지중해 내에서 동서뿐만이 아니라 남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차점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리적 관점으로도 이렇게 알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지리적인 어떤 그러한 이점이 있다는 것은 지리적 이점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가 시칠리아가 역할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시칠리아는 각 문명들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었던 이 지중해에서 각각의 문명들이 정말로 이쪽으로 다 모여들 정도로 굉장히 문명의 집합소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집합소였는데 이렇게 문명의 집합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아까 지리적 이유도 있었지만 바로 시칠리아가 갖고 있는 개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용성 그다음에 용인성 이런 것들이 시칠리아인들의 뿌리 깊은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것이 아마 이러한 시칠리아가 문명의 용광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큰 지도였고 그다음에 조금만 다른 지도로 보면 우리가 시칠리아가 이렇게 있고 역시 로마 본토와 시칠리아 섬이 있다면 그 옆에 튀니지가 있습니다 튀니지가 굉장히 가까이 있고 몰다 섬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칠리아를 역시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튀니지 쪽이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하나의 이태리라고 생각한다면 튀니지하고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슬람이 시칠리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물론 이슬람 이전에도 카르타고가 시칠리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죠 역시 지리적인 근접성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시칠리아를 좀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우리가 중요한 도시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도시들 중 하나가 시라쿠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메시니아도 있고 그 다음에 팔레르모 지금 시칠리아의 주도겠죠 이쪽이 주로 중요한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카타니아 특히 시라쿠스가 중요한데 예전부터 시라쿠스가 중요했던 원인은 바로 여기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였다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그쪽에서 즉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반도까지 진출했지만 서쪽으로는 바로 시칠리아까지 진출하면서 자기의 폴리스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가 일찍부터 이쪽으로 스며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특히 해안, 동부 해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의 영향이 짙게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튀니지와 가까운 서쪽은 또 이쪽이 서쪽의 튀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시칠리아를 다 정복하려면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은 와서 그냥 폴리스만 구성을 했지 무슨 시칠리아 전체를 정복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고 이에 비해서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전체를 정복하자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약간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렇게 시칠리아의 위치라든가 시칠리아의 주요 도시들을 봤다면 제가 왜 갑자기 연구를 하게 되느냐 하는 연구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역시 시칠리아는 다양한 문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멀리는 4대 문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특히 그리스, 헬레니즘, 그 다음에 카르타고,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로마 다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문명이 집합되어 있다 그래서 문명의 교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 아랍이슬람, 노르만, 기독교 문명 이런 문명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진출을 해서 그냥 한 번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문명의 혼합과 문명의 융합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지중해 지역원에서도 연구하는 주제와 거의 상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지중해 지역원에서도 연구하는 것이 각각의 문명이 어떻게 융합하고 어떻게 전이되고 어떻게 전달돼서 그 문명들이 어떻게 섞여서 또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내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면 아마 이 시칠리아의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칠리아는 바로 다양한 문화의 혼합과 융합의 본보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다 뿐만이 아니라 이 혼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 문명들이 들어와서 또다시 다른 문명으로 전달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그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뒷 배경이 이게 이제 튀니지의 카르타고 근처입니다 카르타고 근처의 히디보사이드라는 도시의 사진인데 역시 이제 이 바다만 넘으면 바로 시실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배경화면을 한번 튀니지를 가져와서 카르타고의 사람들의 한번 배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잠깐 좀 더 설명을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BC 이제 한 500년까지의 페니키아와 그리스 식민지 도시과인데 왜 페니키아냐면 사실은 이 페니키아가 이쪽이죠 지금의 이제 레바논 쪽이었는데 이 페니키아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카르타고까지 전부 다 진출을 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카르타고 이 페니키아의 속국 중에서 카르타고가 가장 이제 융성했다 역시 카르타고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지리적인 어떤 중앙지점에 다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카르타고가 이쪽으로 즉 그 지중해 북쪽으로 진출을 안 하고 지중해 남쪽을 따라 이렇게 진출했다는 얘기는 이쪽의 그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뭐 거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카르타고를 쉽게 카르타고까지 오고 이걸 이제 사실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이제 장악하면서 어떤 굉장히 이제 뭐라고 성장을 해나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역시 이제 그 페니키아의 그 도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식민주 중에서 크게 이제 번성한 게 이제 카르타고가 되겠습니다 카르타고가 이제 번성을 하면서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시칠리아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쪽에 보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라쿠사나 메시나나 이런 것들 이런 도시들 레기온이나 이런 도시들이 바로 그리스 식민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진출할 때 소아시아 반도까지 가고 또 가까운 이쪽에 그 이태리와 그 다음에 시칠리아까지 이렇게 자기의 이제 그 소 도시들을 이렇게 이제 정복해서 어떤 그리스의 폴리스 도시 국가들을 쭉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칠리아는 처음부터 벌써 그 그리스로부터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칠리아는 원래부터 그리스 문화권에 속한 어떤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던 페니케아가 이쪽으로 카르타고로 진출했다가 결국 소아시아가 약해지면서 카르타고가 독립하면서 이쪽에 그 뭐랄까요 지중해 그 해상권을 장악을 하고 또 카르타고는 단순히 동지중해뿐만이 아니라 서지중해까지 진출하면서 굉장히 큰 영역을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카르타고가 서지중해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카르타고가 번성을 하게 되면서 진출을 시칠리아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칠리아의 지배권을 두고 당연히 누구랑 그리스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칠리아 전쟁이 이제 BC 486년부터 276년 그리고 거의 한 200년 동안 시칠리아 전쟁을 통해서 지배권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역시 서부장악 서부지역밖에 장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동부지역은 계속해서 동부악관 해안지역 시라쿠스타나 메시나 등은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의 폴리스들로 남아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즉 그리스의 어떤 동부쪽의 지중해 동부쪽의 그리스의 영향력 하에 있던 도시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쪽을 서서히 카르타고가 점령해 오는 이런 상황 하에서 로마가 이태리 본토를 완전하게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시칠리아로 진출하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로마는 그 당시에 시칠리아에서 본인의 영향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카르타고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으로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포에니 전쟁은 우리가 워낙 잘 알지만 이게 이제 이쪽이 BC 264년경에 로마가 서서히 이렇게 통합을 이뤘고 그다음에 이쪽이 카르타고 제국이었는데 카르타고가 이만큼 들어가고 여기가 지금 시칠리아고 여기 하얀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시칠리아고 이쪽 하얀 쪽이 지금 그리스 쪽 도시국가 폴리스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카르타고가 밀고 들어가고 로마가 밀고 내려오고 이 중앙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고 사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카르타고를 이용하기도 하고 로마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독립을 유지하려 그러다 결국은 오히려 거꾸로 카르타고와 로마를 시칠리아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이 되겠습니다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무너뜨리면서 서주중의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로마가 새로운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포에니 전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사실 이거는 오늘의 주제와 멀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발표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슬람은 어떻게 시칠리아에 들어갔느냐 시칠리아를 어떻게 이슬람이 들어갔고 그러면 시칠리아에서 얼마 동안에 있었으며 어떻게 진출했으며 얼마 동안에 있었으며 어떤 영향을 주고 결국은 빠지게 됐느냐 하는 이걸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시칠리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서 시칠리아를 장악하고 싶은 욕심이 계속 있었겠죠 그래서 652년 당시 동로마 제국이었어요 시칠리아가 652년이면 이슬람이 거의 통합해서 아직은 정통 칼리포 시대라고 보는 거죠 우마이야 즉 다마스커스로 아직 안 간 정통 칼리포 시대 때 시칠리아를 사실 공격을 합니다 시칠리아도 먹으려고 그러나 그 당시에 잘 알지만 이슬람 세력은 그 당시에 육전에는 강했으나 사실 해전에는 약했거든요 아직까지 해군력이 증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그 넓은 지역을 동로마 제국 그쪽 지역 사산족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전부 다 점령하면서 주로 육지로 다 점령을 했는데 시칠리아는 바다에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어요 우선 지리적 요인이 아랍이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740년경에 740년이면 벌써 그 우마이아 왕조 그러니까 이제 다마스커스 우마이아 왕조가 한참 이제 전성을 지나서 막 쇠퇴기로 약간 접어들 무렵인데 이때 이제 시라쿠스를 정복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마이아 왕국 시대인데 여기를 정복했지만은 또 이 정복 운동에 아주 열심히 참여했던 베르베르들이 들어가가지고 시라쿠스루에 가서 이렇게 반란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철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계속 시칠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 했지만 결국은 언제 실제적으로 시칠리아를 공격에 들어가냐면 이제 취니지의 아글라브 왕조라는 아글라브 왕조가 형성이 되면서 시칠리아를 정복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그 정복하게 된 계기도 그 당시에 시칠리아의 동로마 이제 함대 지휘관이었던 에오페무스가 이제 아글라브 왕조를 이제 꼬드껴서 사실은 정복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27년부터 시작해서 튀니지의 아글라브 왕조가 시칠리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31년에는 팔레르모 아까 봤던 지금 현재 이제 서북쪽이죠 서북쪽 그러니까 지금 시칠리아의 가장 큰 도시죠 이 팔레르모를 831년에 점령하면서 여기다가 사실은 시칠리아 이슬람 왕국을 만들게 되는 거죠 시칠리아 이슬람 왕국을 만들고 만들어놨는데 이 만들어서 정복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진출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실제적으로 아미르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거의 독립국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아글라브 왕조에서 왔지만 아글라브 왕조와 떨어진 우리는 자치 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레르모를 시작을 해서 여기다 아미르 왕국을 이제 팔레르모에다가 이슬람 아미르 왕국을 시칠리아 왕국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시칠리아를 정복해 들어갔는데 859년에 이제 시칠리아 내륙 중심부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엔나를 함락을 하게 되고 870년에는 이제 몰타까지 함락을 하게 되고 878년에는 이제 동부 쪽으로 진출해서 시라쿠사도 함락을 하고 902년에는 이제 타우레미온까지 함락하면서 거의 이제 시칠리아는 완벽하게 이슬람 왕조 시칠리아 이슬람 왕조에 의해서 이제 지배가 완성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토 그러니까 즉 시칠리아를 정복하게 해서 보냈던 아글라브 왕조는 튜니지에 있던 아글라브 왕조는 어떻게 됐냐면은 909년에 파티마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시칠리아 왕국은 독립 왕국으로 사실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아글라브 왕조랑 계속 이어져 있었는데 아글라브 왕조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독립적으로 통치를 하겠다 그러나 단지 파티마 왕조 파티마 왕조 너네들한테 우리가 충성을 맹세는 하겠다 명목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이제 파티마 왕조의 이제 뭐랄까요 그 어떤 그 맹목적인 충성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가 튜니지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주축 세력이 이집트로 가면서 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지리 왕조가 이제 뭐랄까 그쪽 자리에 튜니지에 지금 아글라브 왕조가 있다가 떠난 자리에 지리 왕조가 형성이 되면서 또 지리 왕조도 시칠리아의 그 이슬람 왕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칠리아 이마라투 국은 아미르 국은 1091년까지 이제 팔레르모를 수도로 해서 있었는데 파티마 왕조나 지리 왕조에 종속되었지만은 그러나 독립국을 유지했다라고 우리가 시칠리아의 대략적인 이슬람 역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글라브 왕조는 도대체 어떤 왕조였냐 이 아글라브 왕조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칠리아의 정복에 전체적인 것을 왔기 때문에 이 아글라브 왕조는 이제 뭐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주로 아글라브 왕조는 시칠리아에 있어서 시칠리아를 정복하는데 전체적인 역할을 했던 왕조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시칠리아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엔나라는 도시가 아까 있었죠 엔나라는 도시 엔나라는 도시가 이제 그 아까 이 시칠리아의 거의 중앙 중앙부에 있는 내륙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엔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부터 뭐 사라쿠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서 결국은 시칠리아 이슬람 왕국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엔나가 되겠습니다 엔나가 고원에 이렇게 이제 지금 세워져 있어서 상당히 정복하기 힘들지만 정복했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러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튀니지 아글라브 왕조의 전성기 때는 아까 이제 튀니지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지금이 시칠리아죠 시칠리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로마 본토까지도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가장 이제 전성기 때는 그래서 이게 튀니지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알제리 그 다음에 모로코 그 다음에 리비아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제 아글라브 왕조가 최고 전성기 때는 시칠리아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통치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여기는 시칠리아만 하더라도 바다와 떨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이제 팔레르모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칠리아 이슬람 왕국이 형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약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질문을 해주시면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저도 벌써 4시가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우리 저 좌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열심히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아글라브 왕조가 파티마 왕조한테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파티마 왕조가 이집트로 옮기게 됩니다 이집트로 옮기면서 이 공백을 틈 타서 지리 왕조가 973년에 창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마 왕조가 이제 아무래도 그 약화된 틈을 타서 1038년에 이제 압둘라가 시칠리아를 처음 침공을 하게 됩니다 침공하게 되면서 이제 1040년에는 지리 왕조가 이제 완전하게 시칠리를 점령하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지리 왕조가 완전히 다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칠리아의 에미르국을 갖다가 이제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정복했다는 것보다도 너 앞으로 이제 누구한테 지리 왕조의 충성을 서약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파티마 왕조와의 관계를 끊고 우린 지금부터 지리 왕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리 왕조에 종속돼서 이제 독립국을 유지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104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칠리아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뭐 아글라보 왕조 때는 주로 전부 다 정복이었고 파티마 때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없이 명색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명목적으로 이렇게 통치 어떤 그 충성 통치였는데 비해서 사실 지리 왕조가 그 명목적으로 통치였던 기간이 가장 번성했다 지리 왕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50년만 하더라도 이제 팔레르모 인구가 약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1050년이면 11세기 중반인데 11세기 중반에 35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안달루스의 꼬르또바죠 그 당시 꼬르또바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50만은 거의 유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였으니까 팔레르모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었다 그만큼 융성했다는 얘기죠 즉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문화가 번성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60년에 이르러서는 노르만족이 시칠리아를 공격하죠 그러면서 1091년에 결국은 시칠리아 이슬람 아미르국은 멸망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슬람 아미르국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리왕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지리왕조가 전성기 때입니다 아까 봤던 아글라부 왕조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통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지리왕조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인증이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알제리 튜니지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리비아 전체 그 다음에 시칠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의 일부까지도 지리왕조가 들어갈 정도로 지리왕조는 아글라부 왕조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정복했고 그 힘이 훨씬 셌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지리왕조는 베르베르 왕조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베르베르의 원주민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더 보다 힘이 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리왕조의 시칠리아는 결국은 1091년에 노르만인들을 위해서 멸망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시시기가 됐을 때 1091년이 됐을 때 이 지리왕조도 이제 서서히 힘이 약화돼가지고 시칠리아에 개입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무너지고 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시칠리아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시칠리아에서 시칠리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문화들이 와서 형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랄까요 도대체 뭐가 있느냐 시칠리아에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게 아마도 노르만인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당연히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종교적인 공존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안달루스 쪽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혼합이 늘 이제 융합이 있었듯이 이 시칠리아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아랍 기독교 문화의 공존과 융합이 이제 11세기, 12세기에 쭉 있었다 뭐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전에 이슬람 통치 시대 때 굉장히 공존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페르난드와 엘리, 누구죠? 그 엘리, 아, 누구죠? 하여튼 그 잠깐 깜빡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레콘키스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완전히 융합이라는 종교관 융합이 공존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 쫓아내버리게 돼서 사실은 그래서 그 안달루스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 1492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참 쓸쓸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오면서 거의 그 레콘키스타가 되면서 거의 없어진 반면에 오히려 시칠리아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공존과 융합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특히 이제 루지에로 2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가 이슬람 문화를 굉장히 아주 그냥 좋아하고 또 존중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아랍어를 학습하기도 했어요 공부도 하기도 했어요 공부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루지에로 2세 통치 당시에는 그리스나 라틴아나 아랍어를 함께 쓰는 공용어로 함께 사용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종교, 다른 언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본인의 대관식의 망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끝이 아랍어로 딱 서예가 장식될 정도로 이런 걸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확실하게 자기는 이렇게 공존한다는 걸 보여줬겠죠 물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칠리아 이슬람 왕국을 정보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자기 밑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라도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막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벨라가 레콘키스트 이후에 취한 정책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취함으로 해서 굉장히 종교나 문화가 융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프리드리 2세 프리드리 2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타종교에 대해서 관용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프리드리 2세의 통치 시기의 시칠리아에서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길게 길은 수염에 옷자락을 휘날리는 바그다드 출신의 천문학자들과 아랍어 저수를 번역하며 후한 급료를 받는 유대인들 사라산의 무용수와 무의들 축제 때면 은나팔을 불던 무어인들을 볼 수 있었다 즉 그냥 어느 종교나 어느 문화나 다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프리드리 2세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 문화에 대해서 뭐랄까요 융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남아있는 건축물로서 시칠리아에서 가장 확실한 건축물로는 뭐냐면 카펠라 팔라티나 성당이죠 궁전 안에 있는 성당인데 이 성당이 바로 지금까지도 이 건축물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문화들이 각 종교의 문화들이 그대로 융합돼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교황이 실제적으로 시칠리아 왕의 문제에 개입되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기독교화로 되면서 문화융합과 공전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안달루스가 15세기 후반부터 사라졌다면 여기는 13세기 후반에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안달루스가 좀 더 뭐랄까요 조금 더 종교관 소통할 수 있는 시기가 한 200년 정도 더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안달루스를 보다 더 어떤 종교관 또 내지는 문화관 이런 융합이나 소통의 통로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카펠라 팔라티나 성당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당이지만 이쪽에 이런 천장 같은 건 이슬람 양식이죠 벌집 이슬람 양식도 있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라든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 베스크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슬람하고 같이 쓰였다 그러니까 이 대성당 안에 사실 기독교와 이슬람 이런 것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서 이 건축물로만 봐도 상당히 융합과 통합이 융합이 일어났다 또는 문화적 포용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간단하게만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학술적으로 다 쓴 건 안 이래서 사실은 그냥 좀 소개하고 제가 관심 분야에 관심을 새롭게 가지게 돼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였고 물론 아직 학술적으로는 접근을 덜 된 상태라서 학술적인 접근은 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대체적으로 제가 본 결과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시칠리아는 결국은 동로마 제국의 통치 시기에는 그리슨들이 동로마 제국으로 해서 예술과 문화를 많이 들여왔죠 물론 그 이전에도 벌써 그리슨들이 이미 자기네 자체적인 문화가 들어와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통치 시기에는 사실 이슬람 통치자들이 시칠리아 이슬람 왕국이죠 여기서 피정북민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시칠리아 주민들은 자신들의 언어 문화 종교적 정체성을 쭉 보존할 수가 있었다 이슬람 통치자들이 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노르만 사람들이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피정북민인 그리스인들이나 아랍인들에게 정체성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칠리아는 사실 중세 유럽 문화에 사실 중세 시대에 아랍 문화가 들어가서 유럽으로 전달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스페인하고 똑같습니다 이 둘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칠리아는 결론적으로 가만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중세 시대 때 다양한 문화의 혼합과 융합에 본보기 구실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종교성 종교들 간의 다종교들 간의 공존이나 다종교들 간의 융합이나 다문화의 융합 이런 거 볼 때는 시칠리아를 잘 살펴보면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지 않을까 물론 이전에 안 다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시칠리아가 더 복잡한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더 융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칠리아는 뭐냐 결국은 여러 문명들의 전달 창구 역할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의 문명들이 들어오는 출입구이자 또 나가는 출구가 돼서 그것이 그냥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루트로 전달되는 이러한 중요한 창구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강 제가 오늘 발표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슈쿠란 땡큐 슈쿠란 땡큐 슈쿠란 땡큐 슈쿠란 땡큐 슈쿠란 땡큐 슈쿠란 땡큐